안녕하세요 레플리카 룩TV의 축구화 리뷰하는 훈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갓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축구화죠. 나이키에서 나온 팬텀 엘리트 FG 제품을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제가 이 제품은 실제로 강남 나이키 매장 가가지고 출시된 다음날 제품을 한번 신어봤고요.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안에 트라이얼 존이 있어서 축구화 끈을 묶고 테스트를 하고 슈팅도 한번 해보고 그런 경험들을 다 거치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고 일단 사전에 말씀을 드릴게요. 실제 필드에서 차 보지는 않으신 거죠? 네 필드에서 차 보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강도로 강하게 슈팅을 때려보고 인사이드 패스를 해보고 그리고 이 축구화를 좀 리뷰해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 전 영상 아마도 저희가 올리게 되거나 이후로 올리게 될 하이퍼베놈 비전 팬텀 비전 그 제품하고의 조금 차별성이 다르게 있어서 이 제품을 올리면서 오늘은 일단 좋은 이야기들 많은 우리 제품의 장점들 그리고 또 완전 같은 하이퍼베놈 팬텀 그 안에 라인이지만 좀 다른 축구화라서 흥미롭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. 그때 나이키에서 근무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? 나이키에서 근무를 했죠. 몇 년간 하셨다고 그러셨죠? 그때 제가 15년부터라고 했는데 이야기가 잘못됐고 14년도부터 3년간 일을 했고요. 3년간. 그래서 이 축구화에 대해서는 나이키 바 입장에서 리뷰 하시겠다는 건가요? 맞습니다. 신호프니까 좀 좋더라고요. 제가 느끼기에 어떤 이야기가 되고 어떤 댓글이 올라올 수 있지만 제 기억에 비춰보면 훈님이 나이키 축구화를 사셨다가 나이키 근무하실 때도 다 팔지 않으셨어요? 안 좋아서?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그런 흑역사가 매우고 있습니다. 아까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TN4 엘리트 7G 제품 에이지도 해외에서 샀다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중고로 팔았고요. 사실 맞지 않아서 그 이전에 팬텀 1세대 에이지 같은 경우도 신었다가 제품에 조금 저랑 발이 맞지 않는 관계로 그러니까 제가 들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나이키 직원으로 나이키 제품 근무하면서 나이키 제품을 신었을 때 다 좋다고 하셨어요. 근데 기억이 안 나네요. 다 팔았어요. 좋은데 왜 파신 거죠? 좋은데 저보다도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? 라는 그런 굉장히 구참한 변명이네요. 자꾸 저를 구참하게 받으시네요. 일단 이거 넘어가고요.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싹 잊어주시고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. 박스는 이제 아예 새롭게 박힌 박스고요. 제가 몰랐는데 여러 가지 박스의 데코레이션과 축구화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고요. 그리고 또 재미난 게 나이키 유치한? 유치한스러운 장난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이 축구화의 컨셉 보이시나요? 타겟 안에 이렇게 정확하게 가운데 들어가 있는 스파이더맨 용인가요? 아하 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아마 이 축구화에서 요구하는 그런 컨셉들이 정밀함, 파워, 그리고 민첩함, 어질리티 이런 컨셉이다 보니까 아마도 요런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도 물론 사일로라는 분류를 해서 컨트롤이다 아니면 파워다 이런 어큐레이션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 축구화는 그러면 그런 사일로의 전통적인 우리의 분류를 인정을 한다고 가정은 하고 컨트롤인가요? 파워인가요? 스피드인가요? 하아 좀 매우 복잡하네요. 아이 저 아니 에스코치 제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될까요? 모른다는 건가요? 어 좀 혼란스러워요. 그래서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혼란하네요. 설명을 하다 보면 나올까요? 어 그 부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확실하게 제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혼란 나다고 말씀 드렸던 게 뭘로 특정 지어야 될까에 대한 그런 말씀이시잖아요. 사일로에 대한 걸로 정확한 건 분류를 한다면 그게 좀 애매하네요. 그래서 지금 결론은 나중에 허무하게 시청자의 몫인가요? 판단은? 열린 겸는 어떻습니까? 일단 한번 보시면서 어떤 결말이 나올지 한번 보시죠. 네 일단 제품을 보시게 되면 기존에 나왔던 하이닉퍼 팬텀 비전 그 제품하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. 일단 제품 자체에 쓰인 구조의 가피가 일단은 말 그대로 허니콤보 존이라고 해서 허니콤보 마이크로 텍스처 존이라고 하죠. 한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? 허니콤을 허니콤은 벌집 모양의 일단 이제 제품의 특징적인 마찰이라든지 이제 홈 모양으로서 이 앞에 가장 터치가 많은 부분을 컨트롤 하거나 할 수 있게 이 제품을 이제 개발을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런 부분들이 실제 터치할 때 어느 정도의 마찰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좀 능숙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그리고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요. 네 예를 들면 하니콤이 벌집이라 그러냐 지금 실제 축구화를 자세히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딤플 구조 잖아요. 그렇죠. 이게 베이퍼 나인에서 쓰였던 딤플 구조고 바람에 영향을 덜 받게 공기역학적인 구조라고 되어있고 그 구조를 사용했던 제품이 나이키 베이퍼 나인의 베이퍼 가장 엘리트 제품들이었고 지금 그런 설명이시면요. 스피드에 관한 거죠? 아니요. 스피드가 아니라 그 딤플 공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 공기의 저항을 적게 하는 게 축구공에도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 골프공에서 채용이 되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이 축구화를 차면 이 축구화 다체가 발로 차서 멀리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그런데 축구화를 발로 싣는 건데 축구화가 날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죠? 그러니까 스윙할 때 나이키적인 견해로 풀어보잖아요. 아 이거 정말 좀 어렵긴 하네요. 딤플의 공기역학이라는 게 아주 구창하게 되는데 나이키의 딤플 구조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실제 큰 모양에서의 비슷한 부분이고요. 이거 같은 경우 호니커프라 이름을 적용한 것 자체가 그거랑은 다르게 평평한 면에 볼륨이 파여서 들어가 있다면 이것도 비슷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벌집에 육각형에 가까운 모양에 대해서 좀 더 텍스처를 견고하게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서 마찰을 더 주는 쪽으로 약간의 컨셉을 좀 다르게 잡은 것 같긴 해요. 나이키 컨셉상으로는 정확하게는 허니콤 텍스처죠. 텍스처면 예를 들어서 직물 같은 소재 그러니까 인조가죽에 사용되는 파이버 소재인데 고기는 플라이리트가 아니죠. 여기는 플라이리트가 아니고 마이크로 파이버를 아마 이제 열처리를 해서 좀 견고하게 터치하는 부분에 그 부분을 주기, 효과를 주기 위한 부분인 거고요. 확실하게 허니콤보라고 말했던 것, 육각형에 대한 게 아마 2번 디자인 컨셉, 그리고 이 제품에서는 효율적으로 골을 컨트롤하거나 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실제로 신어봤을 때에 대한 그 느낌은 제가 사실 축구를 완벽하게 하거나 민감한 사람이 아닌지여서는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그 느낌에 대한 장점을 확 느끼거나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제품 자체의 컨셉은 그렇게 가져가면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이다.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하나 또 추가 질문을 하는 게 지금 이 팬텀 베넘인 경우에는 가장 지금 예를 들어서 축구의 특징을 규정 짓는 부분이 그 앞쪽에 까맣게 지금 들어가 있는 그 뭐죠? 그 우레탄, 폴리우레탄 블레이드인가요? 네, 프리시즌 파워 존이라고 해서 프리시즌 파워 존은 그 다른 부분인데 급박 존인데 그게 예를 들면 블레이드로 되어 있죠. 그쵸, 열세개의 블레이드가 가장 열세개인가요? 열세개인가요? 그거는 어떤 작용을 하는 거죠?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축구화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이게 비교할 수 있는 축구화가 프레데터 프레데터 초기의 모델을 뭐 이전 다른 영상에서도 본코 그 분께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두꺼운 러버를 쓸수록 강한 반발력이나 강한 마찰력을 줘서 공을 찰 때 공에 대한 회전력이라든지 파워를 좀 더 늘린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것도 채용을 했던 거고요 기본적으로... 나이키 쪽에서 설명은 뭐 했냐면요 네 이 팬텀 베넘을 출시를 할 때 이 우레탄 블레이드가 골프체에서부터 어떤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... 저는... 그러면 허니콤은 골프공에 영감을 받았고 그 다음에 폴리오레탄 블레이드는 지금 골프체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? 음...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골프체에 어떤 걸 좀 통해서 이 블레이드가 장착이 된 걸까요? 어... 이제 클럽 클럽에 말그대로 이제 홈이 파인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골프체 중에 클럽 말그대로 그 홈이 파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맞춰서 정밀하게 타격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전적 의미로 쓰였더라고요 설명에는 그러면 스워브에 대한 건가요? 아니면 멀리 보내기 위한 파워에 관한 건가요? 어... 스워브에 관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혼란스럽긴 하지만 이 안에 프리시즌 파워라고 되어 있거든요 파워는 무조건 힘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밀도와 힘은 서로 반비례 관계죠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걸 두 개 다 컨트롤 할 수 있으면 말그대로 정말 프로 레벨의 선수라든지 아니면 뛰어난 선수인 게 맞는 거고 어...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러버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두껍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바깥쪽에 좀 두껍게 되어 있고 가운데는 좀 더 얇게 되어 있고 이런 상태로 봤을 때는 스웨트 스팟에 맞는 범위에 따라서 어느 스웨트 스팟에 맞느냐 내가 차는 곳에 정확하게 찬다는 의미죠 스웨트 스팟이 보통은 정확하게 발에 맞춰서 공을 강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의미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닿는 부분에 따라서 그 회전수라든지 파워의 역할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블레이드가 지금 장착되어 있는 부분이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웨트 스팟의 전통적인 의미의 스웨트 스팟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발등 전체에 얹히는 부분이 근데 지금 보면 반이 되어 있어요 반만 그 다음에 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인프론트 킥을 할 때 공의 회전을 주기 위해서 인프론트 킥을 할 때 발 앞쪽 부분에 닿지가 않아요 저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옆으로 축구화를 이렇게 놔 보시겠어요 인사이더도 반밖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뭐가 그렇죠? 요새 유튜브를 유행하는 무회전 슛 있지 않습니까? 네 그 부분에 차기위한 가장 이상적인 무회전 킥을 하려 그러면 그 부분을 맞춰야 되나요? 이 부분에 뼈가 단단하게 존재하시는 건 아시죠? 이렇게 해서 사람 발굴하기 위해서 아마 그 부분에 강하게 드롭을 시키면서 차기위한 컨셉이 아닌가 싶긴 해요 너무 구차하네요 아니 근데 턱이 잘 안 물어버려서 좋겠어요 이제 넘어가시죠 아니 나이키 그만두셔서 지금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건지 전혀 설명이 지금 제대로 되지는 않아요 이 축구화는 일단은 사전적인 여러가지 의미 저희가 나이키 측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죠 디자인 컨셉에 대한 아이디어들 그걸 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좋은 부분말이라고 참여했을 때 괜찮았던 부분을 이야기 해드리는 거고 그러면 플라이 와이어 가 어느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죠? 이 축구화의 특징인데 이 제품은 기존하고 달랐던 게 기존의 하이퍼 배너 미션 시리즈죠 보시면 여기에 플라이 와이어가 있고요 플라이 와이어가 있고 이것들이 계속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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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여기 안쪽에 같이 있고 이렇게 발을 잡아줬던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그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으로 나와있는 것들이 연속선상에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 제품들에 대한 거는 멀리서 보시면 되고 비전에는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있다고 해도 여기 안에 니트가 있긴 한데 그러면 한번 여쭤보자 이거는 플라이 와이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구조가 플라이 와이어가 신발에서 어떤 역량을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나이키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발을 지지하는 중족부에 메쉬라는 러닝화의 소재를 쓰면서 기본적으로 플라이 니트죠 니트도 바탕에 쓰면서 발을 지지해주는 중족부 부분에서 발 전체를 잡아주는 그런 힘을 주기가 어렵죠 천의 소재 자체에 이 소재가 너무 얇고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 전체를 좀 더 잡아주기 위해서 플라이 와이어라는 이제 케블라? 케블라 와이어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와이어를 이렇게 강한 걸 발 전체를 잡아 올릴 수 있게 이 소재와 같이 면적들 같이 그걸 실현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니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건가요? 기본적으로는 그 아이디어가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이미 요전에 리뷰를 했던게 팬텀 비전이 있었죠 네 그 팬텀 비전도 플라이 와이어에 아 플라이 니트죠 네 니트죠 거기에 와이어가 있나요? 네 여기에 와이어에 대한 설명은 완전히 없고요 실제로 그럼 그 축구하는 팔을 안 잡아줘도 되는 건가요? 어 여기에서는 이제 그 아이디어였던 거죠 쿼드 쿼드 핏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이 제품을 설명했듯 설명했듯이 내방의 스트레치 속에 소재를 썼지만 그 소재를 쓰고 그 쿼드 이제 모양이 있으면 여기를 제외한 이쪽에 사방면을 이제 그 쿼드 핏을 썼고 이걸 잡아주면서 올렸을 때 이 틀 그대로 잡아서 올렸었는데 케이블 와이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플라이 와이어를 쓰지 않았고 저는 아마 그게 또 핏을 이제 약하게 만드는데 한몫을 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쿼드 핏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플라이 와이어를 근데 이게 배제했던 거라고 보지 보여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축구하였던 거고 요건 그리고 오랫을 이 도움이 진실에 그리운 그리운 그 그 그 그 감사합니다.